어이구 결혼하시나요? 입금 반지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여기 근처에 반지 예쁜게 많다고 해서 지금 왔어요 여기 속 파마 파마 다낭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 뜯어내셨다 다낭역에 도착했습니다 다낭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몇시간? 30분정도 30분정도 거의 도착했어요 이게 바로 후회역 일단 저는 그랩을 타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자친구도 만나야겠다 못생겼어 아리가 못생겼어 여기 못생겼어? 이뻐 찍지마 그러면 여기까지 물건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오늘으로 봐 걸어왔어 너무 고마워 다음에 오지마 니가 자꾸 카메라 안찍고 싶어해요 너 오늘 진짜 샤워도 안했고 너 메이크업도 안했고 또 그런 머리사람 진짜 더러워요 아니 뭐 좀 카페 가서 뭐 좀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없어? 네 카페 이제 별로 없어 네 엄마같이 들어오시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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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싶어 이거 힘들어? 이거 힘들어? 여기가 뷰 진짜 좋아요 보실래요? 그런가? 오빠 옆에 있어 힘들어? 오빠 옆에 있어? 더 힘들어? 응 그냥 쉽게 있어 잘자 우리 보고싶어서 왔지 네 오빠가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뭔 소리야 뭐하니? 오빠가 선물 갚았지 오빠가 선물 주려고 여기까지 왔어 뭐하니? 뭐하니? 왜 저게? 자 하나는 반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반지가 안들었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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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무것도 못할라요 이것도 힘들어 나 그래? 아이고 다치 힘들어 봐 이거? 이걸래? 안 바꿔줘 좋아 혼자 알지? 이제 안 힘들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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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래? 하하하하 고마워 시간도 없어 이렇게 뷰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시작됐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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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이거 죽여줘 여기 뭐 들어온 줄 알아? 뭔데 이거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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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엠티 너 게임을 좀 해볼까? 좋아 너무 예뻐 우리 엄마 만나면 폭풍만 치고 I'm your family 오빠 동생도 우리 이쁜 네 가족이고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이야 알았지?